고사리는 채취부터 삶기까지 농가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지 않고 삶아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또 고사리 받아서 음식을 하면 또 한 번 삶잖아. 두 번 삶으면 독성이 제거가 된다래. 없어진대. 여기서는 모든 걸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지만 옛날 방식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르래. 여기 타물에 시가도 뜨겁거든. 그런데 이걸 들고 저리 올라가려면 몇 번 가야 되고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좋잖아. 신기 신기하다. 순식간에 옥상으로 이동. 병태씨 아이디어가 빛을 발합니다. 이제 바람과 햇살이 앉았다 가면 곧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새 고사리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바다가 멀지 않기에 이곳에서 인기 있는 특별 메뉴. 먼저 정으리와 고사리를 넣어서 강된장을 조금 넣고 된장을 넣어야 돼. 고사리 넣고 정으리 쌈밥. 고사리 넣고 정으리를 넣어서 끓여가지고 상추에다가 막장 넣고 강된장을 넣어서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 고사리 듬뿍 넣고 끓인 얼큰한 정으리 찌개에 당된장으로 감칠맛 더해주면 그야말로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맛. 이 맛에 섬진강변에 살고 이 덕에 이 귀한 맛 보며 삽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먹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일어나면 문을 열면은 나가 기농 10년 차인데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섬진심식이 편해.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요리 솜씨가 좋아가지고 정으리. 감사합니다. 이거 심심하면 먹어요. 강의 넉넉한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인심 덕에 도시에서 살다 뒤늦게 고향을 찾은 이봉석씨. 그녀는 섬진강변에서 나눈 제철 재료들로 천연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쌀을 입때 쓰는 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리대라고 하는데 이 잎홀 자체에서 하면 연두색을 낼 수 있는 염색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애기 똥풀인데 이것도 좋은 염색이 되거든요. 애기들이 또 변을 봤을 때 건강한 아기는 황금변을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을 하면 그런 색깔이 난다고 그래요. 이 뿌리가 노란색수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재를 전초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섬진강이 품은 고향 땅. 물길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는 이곳은 마음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염료를 만들기 위해 채취한 조리대 잎을 푹 삶아줍니다. 이때 특이한 도구가 등장하는데 바로 대나무 장대. 이게 높이 떠올라야 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떠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끓으면 계속 넘게 되거든요. 그걸 넘지 못하게 하는 원리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두 시간 정도 푹 삶은 후 그 물을 채에 걸러내면 염료 준비는 끝. 30분 정도 조물조물 해가면서 자연의 빛깔을 담아냅니다. 20분에서 40분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밝은 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정도 색깔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시는 그런 색이에요. 아우 잘 나왔죠 이게. 저는 이런 색 좋아합니다. 더 짙은 색을 원한다면 또 다른 염료의 힘을 빌려도 됩니다. 발효시켜놓은 쪽 항아리에 한 번 더 담가 보는데. 옛날 방법으로는 발효하는 게 낫습니다. 그새 색깔이 좀 더 짙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밝은. 더 보물 나타내는 그런 색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담그니 5월의 실록이 그대로 뱉습니다. 더 짙은 색으로 가고 싶으면 파란색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짙은 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염료가 색을 품 듯 수많은 생명을 품어온 섬진강. 문득 그 강의 빛깔이 궁금해지는데요. 강은 우리 하늘 빛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바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맑은 날은 바다 물이 푸르고 흐린 날은 회색이고. 강도 그런 빛깔 아닐까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날은 정말 하얗게 보석같이 빛이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강의 빛깔은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강을 아끼는 사람의 마음이 강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빛깔은 Hour 얘들아 뭐한테리야? 우와 예 민주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